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회룡역 1호선에 오전 6시 때 열차 운행이 갑작스럽게 줄었습니다. 새해부터 6시 때 출근 열차가 축소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인데요. 먼저 의정부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작성된 민원인데요. 갑자기 열차 시간이 변경돼 회룡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 수량이 확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너무 복잡하고 전철을 놓칠 경우에는 지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에 게시된 다른 민원입니다. 서울 종각 쪽으로 출근하는 시민의 민원으로 보이는데요. 40분대 차량 혼잡이 심해져서 종각까지 서서 출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초롱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지금 회룡역의 출근 시간대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전 6시부터 회룡역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임에도 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이 8시대인 걸 감안하면 서울이 출근제일 경우 회룡역에서 6시대에는 전철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6시대의 열차가 1월 들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말 열차 운행 시간표입니다. 6시대 열차는 총 7대가 운행됐는데요. 1월부터는 6시 8분과 18분, 44분, 50분 이렇게 총 4대로 줄었습니다. 18분 광운대행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 44분 인천행 열차까지 25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네 이 이후에 여러 민원이 제기되면서 33분 열차가 새로 생긴 걸로 아는데요.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축소된 건 여전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광운대행이냐 인천행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1월 초 시간표에서 다시 변경된 시간표를 보시겠습니다. 오전 6시대 운행 열차 총 5대 중 인천행은 3대, 광운대행은 2대입니다. 6시 8분 이후 또 33분 이전에 역에 도착할 경우에는 광운대행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출근지가 종로나 시청, 서울역 등 서울 중심부인 경우에 회룡역에서 광운대행 열차를 타게 되면 광운대역에서 내렸다가 건너편 승강장으로 가서 다음 열차를 타야 합니다. 중간에 환승하는 것과 같아서 불편할 뿐더러 안전상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빠른 속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차를 타야 하는데 그걸 다 넘어가기 전에 차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리거든요. 만약에 한 번 앞에서 넘어지버리면 앞서 사고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새해부터 출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이 갑작스럽게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열차 개편 때문이라는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열차 운행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급행 열차를 늘리면서 일반 열차는 줄이고 열차 운행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열차 총 340여 대를 조정했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개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열차 운행 시간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올 상반기 안으로는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개편 이후 민원이 쏟아지자 올해 다시 지난 8일과 14일 급하게 1차, 2차 개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현재 문제되는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서 4월 초쯤 다시 전반적인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의정부시에서도 어떤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시 관계자와 통화해봤는데요. 일단 시는 열차 업무를 맡은 한국철도공사 측의 민원 내용을 전달했고요. 시민들의 출퇴근기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초롱 기자였습니다.